초정밀 잉크젯 프린팅 전문기업인 엔젯이 상장 첫날 강세 마감했습니다.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엔젯은 공모가인 만 원 대비 10% 하락한 9천 원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. 종가는 시초가 대비 20% 이상 상승한 만 850원을 기록했습니다. 이는 공모가를 웃돈 수준입니다. 엔젯은 지난 3일과 4일 진행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를 희망밴드 하단에 밑도는 만 원에 확정했습니다. 수요 예측의 경쟁률은 42대 1을 기록했고 일반 청약에서도 1.9대 1의 경쟁률, 증거금은 49억 원에 그쳤습니다.